안녕하십니까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영상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렌트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도 렌트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주변에서들도 보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얘기를 남 앞에서 못할 뿐이지 속마음을 하기가 창피해서 못할 뿐이지 하루하루 걱정하시고 한 달에 렌트비 걱정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1차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도 추진하고 있으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관한 영상으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4명 중에 1명꼴 렌트를 살고 있는 4명 중에 1명꼴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하우스홀드 가정이 천만 가구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한 가구가 아니고 천만 가구라면 천만 가구 한 가정 내에 평균 4인 가족을 따진다 그러면 4천만 명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 숫자 거의 육박하네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금액은 5,70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유틸리티 그리고 이러한 다른 엑스트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금액으로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평균치에는 당연히 우리 하는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빠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연방 렌트비 보조를 하려는 행정적인 정책을 서둘러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최대 12달 그러니까 1년치를 연방정부에서 대납하는 행정을 시행하는 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각 구성원, 각 가정의 구성원에서 실직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현재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야지만 되고 혹은 받는 경우에 가족의 소득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서입니다. 카운티에서의 평균 소득에 대비해서 80% 이하를 받는 걸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의 실업보험을 선택해서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각 가정 내에 대해서 평균 소득이 내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서 8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가이산을 해둔다 보면 내가 만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벌어들인다고 한 가정에서 80% 이하로 떨어졌다면 2,000불의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 사람들의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서를 살고 있는 카운티에 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연방 차원에서 바로 도움과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행정부에서 2,500달러를 준비를 해서 연방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불려지면서 밀린 렌트비에 대해서 렌드로드나 아파트, 콘도인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회사 혹은 렌트를 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야 되는 곳에 있는 회사나 사람한테 바로 준다는 내용이죠. 1차 때도 그랬죠. 이러한 경우의 프로그램은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렌드로드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렌드로드가 세입자, 내가 렌트를 준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그 부분은 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지원을 하려면 유틸리티 지원금 그리고 250억 달러는 모자르다. 왜? 570억 달러가 되니까 현재 못 낸 사람들이 현재 밀린 렌트비 금액의 570달러를 계산하면 더 많은 지원금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4차 지원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만 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정치계의 논란 때문에 그 내용도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이 렌트비의 체납에 따른 연쇄 경제 붕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국민 지원과 도움은 일시적 정부 도움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맞추어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들은 그러한 실직과 가정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서 렌트비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기 살고 있는 지역의 카운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각기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의 무슨 무슨 county.org.gov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때에 한 번씩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 내에 정부 기관의 사이트도 한 번씩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도 좋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각기의 렌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고 들어가셔서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각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이 내가 부족하다. 내가 혼자 사기는 좀 힘들겠다. 이러한 분들은 주변에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금으로 또 한 번에 원타입으로 받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BA 론이네든가 PPB론처럼 그런 부분보다 더 많은 서류가 들어가고 좀 까다로운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받으시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신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택스 리턴이 필요하신데요. 만약에 2월 12일 이후에 택스 리턴 준비를 하신 분들은 2020년도 택스 리턴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운전면허증 사본, 리스 렌트 계약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폼 그게 한 대략 대여섯 장 정도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폼, 소득증명서, 소셜 넘버,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타움마다. 그 다음에 페이스덱, 직정을 다니시는 분들은 페이스덱이 필요하고요. 집 주인으로부터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내가 이 이름으로 살고 있고 렌로드의 이름이 이렇다. 이 사람은 세입자로서 내가 렌트를 주고 있고 주소지에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는 렌로드의 편지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편지는 사실 특별한 포맷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렌로드가 거주자, 내가 세입자한테 렌트비를 얼마를 받고 언제부터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주소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시그니처, 이 내용이 편지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증명서, 그리고 기타 타움마다, 카운티마다 좀 요청하는 서류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서류가 기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카운티에서 현재 발표가 안 된 타운이 있으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보통은 신청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부에서도, 카운티에서도 일일이 오딧을 하겠죠. 감사와 확인과 컨펌, 또 프로프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걸립니다. 한 달 이상, 두 달, 석 달까지도 보통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내용에 내가 막상 그 서류를 먹어도 제출하셨다 그래서 바로 기대를 받으셔서 언제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느긋하게, 조금은 진득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어서 6개월, 1년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한 달에 1,000불만 보조를 받아도 1년이면 12,000불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렌트비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혜택이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인분들, 뉴욕히다리쌤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필요하다. 남한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나 렌트비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카드로 해서 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카드로 낼 수도 있는 거 아시죠? 크레딧 카드로도 렌트비를 현재 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렌트로드 입장에서는 크레딧 카드로 렌트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도 쓸 게 더 이상 없다. 렌트비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이 댓글은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계시는 카운티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셔야지만 됩니다. 빠르게 발로 뛰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야지만 남들 받는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뉴욕 기사님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꼭 건강하십시오.